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진심 진정성 진실성 정직 이런 단어들을 모두 엿받고 먹었는지 이런 단어들이 그 모습을 들었는 경우를 만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들었은 나라일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이런 단어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상황을 면피할 수 있을까 이런 국리들이 이어지으면서 한 해가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이제 4년째를 접어들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다음 분기되면 일자리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 물 들어올 때 노 젖자 이 같은 헛된 말들을 나라리 하는 사람들이 반복하면서 결국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관제 일자리 만들기 질타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1월 12일자 한국경제신문은 사슬 제목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의 전력과 행보를 압축적으로 잘 담아냈습니다 사슬 제목이 이렇습니다 4년 내내 관제 일자리로 분식한 정부 대국민 사과해야 제목이 좀 셉니다마는 정말 그 제목이 지금까지 뭘 해왔는지 현재 성적표가 어떤지 앞으로 뭘 고쳐야 될 것이냐 부분들을 가장 함축적으로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제목입니다 4년 내내 관제 일자리로 분식한 가짜로 최색한 정부 대국민 사과해야 참 제목을 잘 뽑았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12월달 노동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참담한 일자리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 일자리의 웃고 우는 국내 고용시장의 취약한 구조가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관제 일자리, 세금으로 만들어낸 일자리, 관청이 만들어낸 일자리, 관제 일자리 만들기가 주춤해지자 고용통계가 바로 악화되는 그런 현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재정을 총동원해서 공공 일자리 만들기를 몰주했지만 현 정부 들어서 4년째 계속해서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를 가지고 연명하고 있습니다 나라 빚으로 일자리를 만들면 고용통계가 조금은 호전되지만 지난달처럼 집행 예산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악화가 돼가지고 전형적인 분식, 통계 분식과 같은 그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관제 일자리는 고용시장과 통계 왜곡만 초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실업급여 수급자를 양산해서 고용보험제도의 뿌리까지도 뒤흔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악화된 주거 문제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더 중요한 사과는 오도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사과입니다 이렇게 한국경제신문이 사슬을 아주 강하게 썼습니다 관제 일자리, 처음부터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죠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하게 이렇게 반시장적인 정책, 반이론적인 정책을 밀어붙여가지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만들어낸 겁니다 최저임금 급등, 주 52시간 근무제 강행 등으로 고용환경을 극도로 악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는 그런 모순을 보이게 됩니다 고용환경을 악화시켰다는 이야기는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람을 고용할 행편이 안 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결과가 세금이 투입되는 그런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냥 고용지수가 급속하게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반시장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관제 일자리 만들기로 숫자 만들기에 골몰한 문정부 4년이었습니다 정책이나 제도도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진실성이 있어야 되고 정직해야 효과가 나옵니다 모든 도처에 거짓과 거짓말과 전시성 효과를 가지고 땜방지를 하니까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일자리인 일자리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딱한 상황에 대한민국을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원래의 시장원리로 다시 또 돌아가지 못하면 고용환경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 또 재정은 더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월 12일자 조선일보의 경제 섹션은 작년 11월까지 나라살림 98조 적자 2020년 12월까지 100조 넘겨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코로나19의 발발이라는 특수환경을 고려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2020년 한 해 동안 100조 원을 가불해서 나라살림살이를 꾸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미래소득을 100조 정도를 그냥 가져와서 써버린 겁니다 따라서 2020년 연말 기준으로 100조 넘는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019년 결산과 비교하면 정부 채무는 한 해 동안에 121조 7조 2천억 정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사를 읽고 독자 신지환 씨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얼치기 좌파정부가 할 줄 아는 것은 거짓말과 현금 퍼주기 두 가지 뿐이다 참 전국을 찌르는 말입니다 독자 이영주 씨는 버는 것은 젠뱅이고 할 줄 아는 것은 돈 쓰는 것밖에 모른다 보통 서민들이 어떻게 문정부의 경제정책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잘 표현한 그런 문장입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시장에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나 제도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부는 무조건 돈을 뿌려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고질적인 실환을 갖고 있습니다 돈을 뿌려서 돈을 뿌려서 단기적인 숫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고집을 뿌리고 있습니다 문정부의 우둔함이 국민을 거대한 빚더미의 수렁 속으로 밀어넣을 뿐만 아니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재정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 숫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그리고 만성적인 고 실업 상태를 낮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권 교체가 원활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점점 가능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경제적인 실정이 좀 많으면 원활한 정권 교체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인 장치나 선거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상 정권 교체가 아주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막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정심 진심 진짜 이렇게 진실성 이런 부분들이 정책이나 제도에도 도입이 돼야 그래야 원하는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같은 상황을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가 너무나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